바로 앞에 푸시 뭐하냐 너네? 두명이 다일까? 막 미친듯이 쏘니까 당황한거 같애 싹 봅시다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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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착 로디! 개맞아 몇 마리야 이거! 몇 마리야 씨! 야! 너네 뭐야? 너네 몇 마리야? 런! 잡았어 에이 저렴하네 에이 설마 에이 설마 에이 설마 응? 이 끝에 아냐? 우와 바운스톡아 바운스톡아 미쳤어요 얘 누구 쏟아 누가 얘 쏟아 어 스캐브 같아 피재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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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타! 나만 여기 유저있어요 에이 에이 원? 야 에이 원 좀 너무 심하지? 에이 원 똥 타면 뭔데? 컷 약 하나 더 먹을까? 김치만 같구나 해가 있죠 해가 있죠 해가 있죠 방에 들어간 거 같은데? 방에 들어간 거 같은데? 어? 봤어? 이 놈아 먹어 자식아 뭐야 너 뭐야 너 소리도 없이 언제 왔어? 다른 놈인가? 어 탕골인 걸로 살았어 아 아 페레이더 와 슬라이딩맨 넌 죽이네 퍽퍽퍽퍽퍽퍽 넌 죽이네 왔다! 페리빌 아 여기 아까 그 놈 잡았네 그죠? 2층에서 하나 잡았네 이 친구 없었나봐 오우 오우 왓 너무 맛있잖아 아 탁텍 3빙인데? 요거는 가져가야 되는거 아닙니까? 이거는 좀 너무 아깝다 판매가 안되더라도 아 가져가야 될거 같은데 메디컬 지하 쪽 열렸어요 탁텍 탁텍 도저히 가져갈까 그냥 LP땐 비싼데 판매를 못해서 그리고 나갔어 지금 뭐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게 짱이야 나만 챙기라구요 너무 무겁지 않아요? 벌써 70kg 넘는데? 500달러 얘는 탐 뭐였어? 아니 이게 아까 얘 995였다고? 말이 되나? 995 썼는데 왜 이렇게 데미지가 안 아팠냐? 와 아니 995 맞았는데 관통도 안됐어요 심지어 아까 싱글벙글 맞지 이 정도면 이거 일단 일단 저쪽에다가 둥지 까고 올게 이대로 더 진행하게 왓따 빡 저거 유저에요?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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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오지 않을까? 음 음 음 음 음 제가 보기엔 욕심 드럽게 많아서 다시 피킹할 것 같은데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미리 메인 M99 한탄창 넣어주자 이거 4탄 하자 둥지 터리범도 한 번씩 보고 간다고? 내가 맨날 꽂아먹어서 그래 내 둥지였다 맨날 설치해서 그래요 여기다 두고 위에 왔다 위에 왔다 위에 왔다 아까 그 놈 돌아서 위로 왔어 여기가 왔다 뭐지? 여기와 함께 왔다 여기가 왔다 여기가 왔다 여기가 왔다 내가 보기에는 내 소리 들었어요 내 케이크로 한번 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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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각색 메타 있을수도 있어 뭐든지 가능해 긴장 풀지 말자 내 케이크로 한번 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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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보기엔 지금 제 경쟁자 기껏해야 하나 둘일텐데 그죠? M99? 오오오오오오 한발 M99는 많은데 한발 웨이거 풀게요 실망이 커 이 게임 내에서 가장 비싼 방인데 수질이 좋지가 않아 첼리 안녕하세요 바이올렛 꼭 바이올렛이 더 달달한 것 같애 10발짜리 탄창이죠 랩터 차지 비싸요 쓰레기 3천만원짜리 키나 아니지 반려되서 가장 비싼거에요? 리퍼아 열화상 나 이거 4천만원 주고 샀어요 레드킥카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다 옮기죠 요거를 창고로 쓰자 빨리빨리 됐어 아 아 팩토리에 대해 털어서 4천만 벌었다고? 원래 그런 게임인걸 어떡하냐 누굴 때려 강탈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게임인걸 아 나는 그래도 페어 게임 했어 어 날 잡으면 100만원 세팅 얻을수도 있게 해놨죠 그 덕분에 안준것도 있지 그냥 체인이었어 그냥 체인이었어 그냥 체인이었어 이쪽 라인 다 턴거 같애 이쪽 라인 다 턴거 같애 이쪽 라인 다 턴거 같애 아 진짜 달달해 항상 먹어도 질리지가 않아 아이템은 당뇨 걸려 응 안걸려 난 뜬 뜬 남이야 아이고 그린킥카드 이거 옐로우면 넣을게요 솔직히 레드브레이크 있잖아요 이거 가져갈만 해요 15,000원정도 할거거든요 팔아야되니까 귀찮아 2층 3번 싹 보자 아 레이저 뭐야 이거 없는거 같애 내가 옐로우에서 열아상을 2번 먹어봤어 옐로우 은근히 달달해요 아 털렸네 왔다갔네 오피스 금고 오피스 금고 오피스 금고 칸당 15,000원 일단 챙겨 CPU 일단 챙겨 CPU 일단 챙겨 모터 모터 비싼가 롤렉스가 20만원이라고? 비싸요 진짜 롤렉스의 가격이 돼버렸어 2만원? 왠 달달해 레덱스 없어요 구멍 흐어 헉 검안기 헉 검안기 하하하하하하하하 랩키 카드 값 벌었네 벌써 야 이렇게 달달하다고? 해명해? 안녕하세요 저는 씨렉이라고 하는데요 해명하겠습니다 제가 레덱스가 아니라 거만기 두 개를 먹은 이유는 음 랩 존맛 이유인 이유가 가장 큰 이유죠 레덱스가 원래 맛있어 잠깐만요 이거 260 버즈는 아닌가? 맞네 이거 가져가야 돼 이거 M4가 30만원 넘어요 지금 저 세팅이 저 30만원 넘는 세팅이야 여러분들 기존의 게임 안하시는 분들은 무슨 소리예요 저기 어떻게 30만원 넘어요 할 수도 있어 30만원 왜냐하면 요거 있죠 요거 260ml 이게 13만원이야 어 이게 개비싸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개비쌉니다 RK1 가져가요 싫어 이미 창고에 RK1 너무 많아 저는 상품 아니면 안가져가 저는 배가 부른 남자예요 이런거 안 먹습니다 행워도 내가 다 먹죠 어 털렸네 야 행워를 천사람이 있어? 완벽하게 털진 않았어 아 요즘 내 방송은 PVP 방송이 아니라 루팅 방송이야 제노 싸져 먹기 좀 그렇다 아 이번판 너무 달달하네 진짜 칸성비 구림 오케이 11분 아 이번 꼴박한 보람 있어요 정말 제노가 날 많이 사랑하나 봐 희선 나오네 인헨시드 튜브 이거 비쌀 것 같아 투브 못 연 사람들 비싸겠다 아 그린 틀렸어 블루는 안갈게 찝찝하다 블루 가면 줄 것 같은 느낌이야 아닌가? 주사관전 플렉스 블랙은 블랙은 어차피 가바트 주사기 몇개 있을텐데 욕심내지 말라고? 욕심은 저의 본성인데요 욕심이 없으면 시략이 아니지 전 끝박스 생각 안 나? 이미 잊었습니다 인첸트 싸다고? 이거? 이거 비싸 아 인헨시드 튜브 만원도 안 한다고 실망 뭔가 골드코인이 나올 것 같으면서도 안 나와 룰렉스 나와라요 안 나와 솔직히 마음 같아서 여기 맵네 컴퓨터 싹 다 뒤지고 싶은데 참겠어요 그건 좀 에바인 것 같아 하죠? 블라네 레덱스 없어 아 온 김에 요것만 하나 확인하고 갑시다 식당에 레이더 투명 아아아아 브로 유쏘 섹시 그거 어떻게 다 기억했어? 완전 까먹고 있었어 이야 감사합니다 게다가 맛있는 엠포야 탁택도 새거 20만원짜리잖아 이거 가져가야겠다 이거 잠깐만 시간이 없어 이거 두 번 와야겠는데 시간이 없어 이거 빠르게 가서 메인에다 싹 던지고 창고에 있는거 가서 메인에 던지고 올라가서 바로 먹고 나와야돼 이거 내가 보기엔 급하다 급해 다른 사람들은 살아남는데 바쁜데 나는 여기서 템 정리하는데 바쁘고 이상해 동지 가지러 가야지 동지 가지러 가야지 7분 정리하는데 3분은 걸려요 빨리빨리 해야 돼 설마 있으면 오바지 와 동지 개 무거워 이거 버려 이것도 버려 안녕하세요 우아비즈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완전 스테미나 빠르게 일단은 시간이 없으니까 요거를 빠르게 정리를 해줄게요 넣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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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빠르게 가 같이 꼭 꽁꽁꽁꽁꽁꽁꽁꽁꽁꽁꽁+. 가방에 뭐 있어 이거? 뭐야 이거? 지젤? 1000달러? 지젤 이거 16만원 아니야 버려 와 지젤 세빙인데 저거? 세빙은 좀 오버하지 않나? 세빙 비싸요 완전 꽉 차있는거니까 시간이 없어 저거 먹으려다가 우리 가슴이 웅장해지는 수가 있어 강성비 2만원 나와요 2만원 나오는데 넣을 자리가 없을 것 같아 정리타임 4분 20초 이래봬도 제가 C렉 아닙니까? 정리하면 저죠 자 일단은 소금기 떼 4칸짜리를 만들어 오케이 아아 빼고 넣어 빼고 챙기고 3분 55 트리톤 못 가져가요 16,000원 이거 챙겨 이렇게 이렇게 자 PK를 빼서 브라보이 달아주고 이거 달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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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려 이렇게 자 됐어요 1차적으로 그리고 고스트 버리고 무스타시 달고 모르핀 버리고 살고 살고 넣고 살고 넣고 살고 싸지 않나? BP 버려 어 잠깐만 이게 이게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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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넣고 버려 버리고 음 2만 2천원 이거 버려요 아이팟 2개 버리고 다 1개 더 버리고 다 1개 더 버리고 끝났어 벌써 끝났어 루틴 끝났어 개 빨랐어 더이상 넣을게 없어요 아 이거 또 버려 이상한거 버려 아까 두칸짜리 뭐 맛있는거 있지 않았나? 맛있는게 아니라 아이팟 아이폰 수류탄 오케이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해보죠 30발짜리 버리고 60발짜리로 있어 챙겨줘 그리고 이거 빼고 헬멍 껴 응 오케이 지독하다 지독해 지독하다 하하하하하하 내가 하지만 정말 아이 두칸 비네 여기 어 지독해 정말 네 우유 먹어 지독해짐 ... drooped 이제 두칸 세 싸구려 이거 버리고 자 이렇게 해서 F1 빨빨리 cms 이거 자리 비켜 이렇게 됐어요 마지막 아 뭐야 이거 사쿠라야 어디서 됐어 한개야 예 예 예 베이지 후후 내가 이겼다 예 지지 정산할까 오랜만에 아 좋죠 아 지지 지지 진짜 섹시한 게임이었어 21000경험치요 유저는 총 4킬 많이 잡았네 아 5킬 어? 어 잠깐만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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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정 고맙습니다 꼼국 은 ere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